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20일 국정감사 기록실 둘째 날의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전체 회차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15회 해요. 네. 이번 시간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입니다. 이 위원회 이름은 고칠 생각이 없을까요?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면 미래창조가 하나 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저는 홍성갑 덕질관사입니다. 유보좌관입니다.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산자위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도 환경에도 저자극 빅그린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21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래퍼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었죠.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바른 것이냐 유리하는 내 모습은 없던가 아무리 답을 찾으며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렸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편인 빅그린의 이벤트 아 그렇군요. 희소성이 극히 적죠. 근데 저희 몰 말고 다른 몰에서는 또 이렇게 이벤트 안 하죠. 그럼요. 액세스몰의 소비자 여러분들만 누리는 특권이긴 합니다만 특권이 너무 매일같이 주어지지요. 이게 이제 조물주의 업무 능력. 그렇죠. 특권이 계속되면 호의를 권리인 줄 안다고. 그치. 이 새끼야. 지금 잠깐 뇌가 표백됐어요. 힘내세요. 자 빅그린의 이벤트 이번에는 샴푸 세일입니다. 오로지 빅그린 샴푸만 쓰는 분들을 위한 쟁여두기 찬스. 샴푸의 종류와 상관없이 제품 세 개를 구매시 한 개를 추가 증정해드립니다. 아 3플러스 몰이군요. 네. 지금 액세스몰에 들으시면 됩니다. 설페이트 프리. 산업통산자원부와 이렇게 문장이 긴데 이 긴 문장이 띄어쓰기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자 도전.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감사하면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부, 중기부, 특허청, 1부, 2청, 산하기관들 그리고 한전, 까공, 한수원, 강공, 광원랜드 등 17개의 공기업, 기술보증기금,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등 20개의 준정부기관,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에너지재단, 로봇산업진흥원, 공영홈쇼핑,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 지식재산보호원 등 19개의 공공기관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발음을 위원장은 4년을 시켰더니 이제 한 번에 한 번밖에 안 틀려요. 한 번도 안 틀렸으면 랩하라고 할 뻔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4년 동안 까공은 까공이라고 쓰시네요. 가스공사죠. 그렇죠. 가공은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면 광공도 이상해요. 까톨릭대학교 이상하잖아. 국회에서 가장 정족수가 많은 위원회는 국토위와 산자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비가 많은 위원회들이라 배치의 수가 많은 것이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로비의 가능성이 높다면 서로 감시하는 눈이라도 많은 게 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국방위도 쪽수가 많아야 돼요. 위원장 수 30명. 현재는 한자리 모자란 29명.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나 경기군포의 이하경. 여당 간사 충남 아산을 강훈식 등 16명. 국민의힘 간사 강훈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등 11명. 비교섭 정의당 비례 유료호정 시대전환비례 조정훈 등 2명입니다. 이슈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경제지에서는 이번 국감을 플랫폼 국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수비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냅니다. 경제지에. 플랫폼 업계만 두드려 팬다. 이런 의미죠. 여기에서도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플랫폼 업체가 없이도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더니 플랫폼 업체에 돈을 안 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점에서 요 몇 년 사이에 경제지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2010년대 말만 해도요. 플랫폼 업체 때문에 대기업이 무너진다. 상생하자고 만들었더니 플랫폼 업체만 배부르다. 플랫폼 업체의 골목 상권은 왜? 이런 기사만 많이 써졌거든요. 이제는 그 논점이 플랫폼 업체 위주로 바뀌었죠. 경제지 기자들에게 밥 사주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요? 다양한 플랫폼 업체가 없을 때는 어디서 사기꾼을 만나지 않을까? 택시 탔는데 내리라고 하지 않을까? 불쾌했던 기억들이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편의성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업체들과 플랫폼 업체와의 갈등은 늘 등장하죠. 가장 큰 갈등이 카카오티, 카카오 대리, 타다, 우버와 택시와의 갈등이었죠. 그랬습니다. 올해는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갈등이 있습니다. 로톡! 변호사, 로톡은 옛날에 광고 잘못해서 한번 때려맞은 적도 있죠? 그렇죠. 변협은 회원들에게 로톡의 탈퇴 여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로톡이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변협에 자기 이름을 올린 지 오래된 베테랑 변호사들과 로스쿨을 방금 나와서 방금 개업한 생활인으로서의 젊은 변호사들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원래 이 법은 웬 동네 아저씨가 나타나서 내가 변호사 연결해줄게. 이 변호사랑 일해. 대신 나한테 얼마 줘. 이게 불법이라는 건데. 양아치 사무장. 이런 걸 옛날에 막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 양아치는 겁나 커. 로톡인 거예요. 사람도 아니야. 앱이요. 아빠요. 앱입니다. 다스베이더 같은 존재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알선이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변협은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협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계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남언니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상보다도 더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강남이나 부산지인에 있는 관광 성형 미용 타운 들이 일시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위협을 겪고 있는데, 이 고개를 넘어서면 아마 시장은 더 크게 폭발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엄청 많이 벌었지만, 왜냐하면 성형 관광 물결은 더 심해질 테니까요. 지금 코로나를 건너가면. 그러면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나올 줄은 알았죠. 그런데 강남언니처럼 이렇게 빠르게 성공하는 업체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강남언니도 의협과 비슷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용, 의료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의료병원, 그러니까 미용, 이뻐 보이는 의료병원 있잖아요. 비급여 의료병원의 시술 후기를 공유하면서 병원 선택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입니다. 의협은 강남언니에 등록된 후기글이 광고라고 해석을 하고,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협 등으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지적을 한 거죠. 법 해석이 좀 과하죠. 후기글을 광고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의협은 강남언니를 불법 알선앱이라고 지칭하면서 의협 회원들에게 강남언니와 계약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의 경우에도 법과 의협의 내부 규정이 다릅니다. 일단 진료 가격 공개, 의료법 45조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협은 가격 기재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들이 법을 정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인데 이미 이게. 이게 무슨 논리야? 더 있어요. 살펴볼까요? 진료비 할인 광고.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했어요. 의협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 복지부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대신 치료 전후 사진을 기간, 치료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 있어요. 치료 전후 사진을 병원에서 올릴 수 있는. 그 규정만 지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의협에서는 치료 전후 사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보여야죠. 이쯤 보면. 심지어 여기까지는 병원에 사는 거잖아요. 일반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후기. 이거 병원에서 올리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일반인이 올리는 경우도 있죠. 병원 홈페이지에. 일반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후기도 복지부에서는 광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의협은 이것도 광고라고 지정하고 금지하고 있어요. 일관성은 뭘까요? 그러니까 의협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하나도 안 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네. 의협의 일관성이 이것입니다. 비대칭적인 정보가 돌아다니는 대표적인 곳이 의료계인데 이 비대칭성을 근거로 의료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있죠. 그렇죠. 일반적인 의협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귀족이니까 시장 질서에 편입하지 않을 거야. 가격은 우리가 부는 게 겁이야. 그렇죠. 비포에프터 안 알켜줘. 심지어 치료받은 고객들이 올린 후기도 불법이라고 지네들이 규정을 하니까요. 납득이 여러모로 안 가죠. 비슷한 마찰은 역시 3.3과 세무사회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3.3 써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나 자영업자 여러분들이나 저도 써봤어요. 프리랜서 여러분들. 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은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에게는 엄한 규제가 필요하고 전문직역, 앞서 말한 변호사회나 의협이요. 전문직역과 관련된 것은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관을 가진 하나의 역사가 있는 오래된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성격이 드러나죠.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오래된 정당은 용기를 못 내는 게 맞아요. 보통은 전문가 편을 드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은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언제나 소비자 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로비는 변협하고 의협에서 들어오잖아요. 집적적인 로비는 크게 보자면 소비자 편을 드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죠. 그렇다면 여당의 이런 정관과 손뼉을 쳐주는 행정 공무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또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종. 왜 장사 못하게 이 정도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소영 의원의 지적이었고요. 이소영 의원도 큰 로펌에 입사하고 몇 년 안 돼서 국회의원이 된 변호사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한테는 이게 안 좋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커리어를 봤을 때. 하지만 괜찮은 지적이었습니다. 판소중립 얘기입니다. 이슈 2. 탄소중립을 향해 민주당 정태호, 김소영, 강은식, 국민의힘 김정재, 무소송 양이원영 산자의 국감을 관통했던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주제. 원전 얘기를 빼면. 원전은 맨날 싸우니까요. 미국과 탄소입니다. 미국 얘기는 잠시 후에 하죠. 탄소를 봅시다. 포스코, 중진공, 한전 등등이 모두 탄소중립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는 철강으로 인해 철강 주조 과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정태호 의원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이게 포스코가 혼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이 탈탄소 산업의 빌런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철강 강국이라서요? 네. 아니, 철강 회사한테 철강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고 혼내다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래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철강의 질을 떨어뜨리라는 얘긴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게 잡는 공법, 기법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코가 철강 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를 생각보다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2030년 목표로 온실가스 20% 감축이 목표라고는 하는데 정태호 의원실이 보기에는 철강 분야에서는 고작 2.3%만 줄이는 계획입니다. 우린 봐줘죠. 일단 최정우 회장은 수소화는 제철이라는 기술을 확보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778만 톤을 줄이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닙니다. 반면 이송영 의원실과 강훈식 의원실에서 이 계획의 어느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사업장에서는 10%만 줄이고 나머지 10%는 사회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8시간이 업무 시간이에요. 그러면 7시간 10분만 일한 다음에 나머지 50%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차를 세워라. 캠페인 막 하고 연탄 그만 때워라. 정신을 내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철강공정에서는 10%만 줄이고 20%를 공략했으니까 10%는 어떻게 하냐? 포스코 제품을 쓰는 다른 사회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10%를 만들겠다는 게 그 나머지 10%의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덕질 간사가 뭘 잘못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기에는 말장난으로 들리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제품을 쓰는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부탁해나? 그렇죠. 다른 사회 분야에 떠넘기는 거죠. 아니 이거는 삼양식품이나 농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라면을 먹는 고객들이 숨을 덜 쉬게 하겠다. 피카페 의원을 덜 배출하게 하겠다고. 한편 포항시 북구 지역의 김정재 의원은 여기서 결국 포스코 매연을 마치는 포항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역정을 했는데 그냥 지나가죠. 존재감 쇼죠. 이런 거 들으시면 보통 이게 저 앞뒤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맥락이 없습니다. 서로 저 뭐냐 위원장도 상대당 의원도 증인도 다 무시합니다. 그런 말 하면 이거 저게 아싸 캡틴 Q 하고 지나가면서 보면 돼요. 자기 소개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여야 의원들이 다 탄수중립 얘기하면서 혼내고 있으니까 자기도 숙가를 얹은 거예요. 게다가 현재 포스코는 3척에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네. 양희원영 의원이 이거 중단하면 안 되냐고 물으니까 김학동 사장이 되려면 이렇습니다. 투자금이 1조 7천억 원 들었고 지금 중단하면 손실이 3조 3천억 원이고 연말에는 공기가 70% 완료 상태가 될 것이고 석탄발전을 중단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 협박이죠. 이거 상한 말입니다. 이미 뭐 중단한 시기가 지났다. 뭐랄까요. 석탄발전소 원천 무효를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던 현재의 민주당의 삼척시장과 양희원영 의원을 스카우트했던 더불어시민당으로 이거는 민주당도 사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걸 놔뒀어요. 사실상 못 막고 그냥 내비둔 거거든요. 양희원영 의원은 본인 책임도 있다고 봐야 돼요. 평생 환경단체 운동하던 사람을 비례대표로 여기 집어넣었으면 이 정도 막으라고 는 겁니다. 못했잖아요. 한전 또한 석탄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연하죠. 탈석탄에 대해 이소영 의원실이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소영 의원도 환경 섹션으로 들어온 유닛이죠. 한전이 계속 해외 석탄 투자를 하고 있는 탓에 투자자 중 하나인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약 7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철회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전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석탄에 투자하다가. 한전에 투자한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너네 석탄 투자 좀 그만해. 네. 그런 얘기예요. 라고 했어요. 참고로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운영사 중 하나이며 한전에 투자했는데 아니 석탄 발전에 그만 좀 하라. 투자 철회를 계속 요구했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자기네들 투자금을 뺀 거죠. 네. 게다가 한전이 호주 바이렁 밸리에 있는 석탄 광산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광산 개발을 호주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럴 테죠. 결국 현지에서 행정 무효 소송이 들어갔고 호주 법원은 지난달 2심에서 이를 기각해 한전이 패배했습니다. 이러면 투자금이 날아갑니다. 제가 경제방송에서 들었던 세계적으로 ESG가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말을 듣고 진짜로 믿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들으니까 진짜 같네요. 결국 투자금 5,130억 원이 손실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공천연금이 왜 투자를 뺐는지 이해가 가죠. 이 정도면. 지난 10년 동안에 한전이 낸 손실금은 1조 정도에 달해요. 근데 이 중에서 석탄이 6,248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한전 내부에 혹은 이 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쪽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정말로 볼 만한 사람이 있는지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외통수에 걸린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선영 의원은 이런 실패를 예로 들면서 그린수소 사업을 권했고요. 이렇게만 보면 조금 사기 같아 보이잖아요. 정승일 사장은 수긍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바이롱밸리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가 그린수소 허브 육성 계획을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도 있고 지원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미 법정 싸움까지 해가지고 사이가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근데 또 막상 그 투자금을 이쪽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이게 손실로 안 잡히잖아요.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업성이 있는 분야. 이미 없어진 돈도 있지만. 사업성이 있는 분이라서 대안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선영 의원은 스탠다드 차타드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보고서인데 그 중에서 78%가 탄소중립 전환이 미흡한 업체와의 공급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절반 허구의 세상인 투자 시장의 힘이 작용합니다. ESG 경영을 얼마나 했느냐를 투자 가치로 환산하고자 하는 투자 자문회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식에 영향을 끼치죠.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더욱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지구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ESG 경영에 너무 손을 넣고 있거나 역행하는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회사라는 증거가 될까봐. 그 중에는 애플도 있는데 이미 애플은 아이폰 부품 협력사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애플은 일을 이렇게 하죠. 압박으로 하죠. 특히 이 보고서에는 신흥시장 공급업체의 대표로 한국을 콕 집으면서 지난주부터는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배터리 가려고. 아 진짜요? 80% 이러러 떨어졌어요? 네. 재생에너지로 충전하세요? 어떻게 자전거 타? 신흥시장 공급업체의 대표로 한국을 딱 집으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아 캐릭터 설명. 한국이나 인도, 중국 같은 나라들. 그중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가장 선두에 있으니까. 산업화가 가장 역사가 긴 나라 치고는 엉성하다. 네.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세용 의원은 이제 탄소중립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는데 장기적으로도 안기적으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장섭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코리아 3대 리스크는 이제 분단, 저출생, 그리고 탄소중립입니다. 그러합니다. 이 표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죠. 이슈셋, 대리업체 번호 담보 대줄, 민주당 강훈식 이번 국감에서 언론들이 가장 많은 편을 들어준 업무.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다. 그만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이번 경제지들 4, 5면 보면 카카오편 못 들어가서 안달입니다. 카카오편 진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도 불쾌하다는 거예요.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기자들한테 얼마를 뿌린 거야. 이게 대기업 집단의 순위가 시시각각 바뀌면서 경제민주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업계,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전과 다르긴 개뿔 60년대에 들어서서 건설부터 시작했던 그 재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행동 패턴을 보여주잖아요. 다카오가 가장 적절한 사례입니다. 놀라운 거는 초반에는 안 그랬다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경력자를 데려왔나 그걸 의심해봐야 되나 대기업 방식을 습득을 마쳤네 어서 굴러먹던 노인내 컨설턴트들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여튼 카카오 얻어맞은 이야기입니다. 시장 지배력이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럼요.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긍선 대표랑 김범수 의장 모두 산자이 국감에 출석해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독특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보죠. 지방의 콜대리 업체들에게 행해지는 전화번호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업자에게 들어봐서 압니다. 콜번호라는 게 카카오가 시장을 지배하기 전만 해도 아주 가치 있는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었지만 그 번호만 가지고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번호가 몇 개 있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뭘 해볼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대리운전을 해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번호가 있어요. 좋은 번호예요. 이걸로 꽃배달을 할까? 대리운전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번호가 매우 중요한 자산이던 시절이 있고 아직도 어느 정도는 그 가치가 남아있습니다. 뭐 파리파리 같은 건 비싸겠죠.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 대출의 자산이 됩니다. 담보가 됩니다. 지방에 영세한 콜대리업체에 전화번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에 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콜번호를 인수해버리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형태의 대출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배차 프로그램 운영 자회사에서 지방의 영세 대리업체를 상대로 하고 있던 대출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대부업이라기보다는 M&A죠. 그렇죠. 네. 강훈식 의원은 이를 불법 대부업 아니냐면서 대형마트가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고 나중에 영업권을 뺏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양아치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양아치가 마지막에 쳐맞는 영화가 짝패죠. 그렇죠. 마지막 대사 뭔지 아세요? 그 영화에? 맞아요. 그러고 끝나죠. 칼꼽고. 이런 감상입니다. 저의. 네. 이런 식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까지 규모를 키워온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류긍선 대표는 상생차원에서 제도권 금융혜택을 받지 못한 소규모 기업의 지원 방식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동네 양아치가 하던 말입니다. 옛날에. 그거 내가 도와준 거다. 내가. 아니 시장에 우리 부모님 친구들이 돈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내가 들려줬는디. 내가 챙겨줬는데. 짝패 봐도 이범수 씨가 초반에 시장 돌아다니면서 막 상인들 손잡고 악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김범수 의장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리운전 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부분이라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서 그만뒀지 뭐예요. 강원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기존 대기업이 그런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혁신플랫폼이라는 회사가 무슨 기업 관행을 이야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읍박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권칠승 장관에게 카카오가 동네 대리운전 소상공인 번호를 빼앗은 데 대해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흥대 기업의 문제가 뭐냐면 횡포의 패턴이 새로워서 규제법안이 아직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악랄한 건 들으셨다시피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편의점들도 대출 많이 받아서 열었죠. 다음 볼까요. 국정감사에서 열에너지에 관한 제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정우 의원이 가져온 아이디어입니다. 알고 보니까 새로운 건 아닌데 별로 관심을 못 받던 아이디어더라고요. 발전소에 발전 터빈을 식혀주는 냉각수는 해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터빈을 쓰는 대형발전소는 해안가에 질죠. 그럼요. 냉각수로 사용한 후에 배출하는 해수는 온배수라고 부릅니다. 일반 해수 온도보다 평균 7도가량 높다고 합니다. 좋진 않죠. 고 포인트 낚시 포인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의 예양은 작년에만 664억 톤. 664억 톤. 매초 2000톤 이상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온배수 배출 지점 근처의 바다는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온도가 상승합니다. 특히 원전과 화전이 겹치는 유역이 있어요. 온도가 상당하겠죠. 원자력발전소하고 화력발전소가 둘 다 있는 유역이. 피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적 7748억 원 정도로 잡혔대요.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뜨거운 거를 어떻게 하나. 이게 온실효과에 끼치는 악영향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온배수의 열을 재활용할 방안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육상양식장에서 일부 재활용은 해요. 그런데 그게 고작 0.92%고 나머지 99%가 모두 방류되는 겁니다. 물이 방류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열이 방류된다. 이게 저희 집으로 얘기해보면. 저는 6800XT의 11990 애프를 쓰잖아요. 팬이 뺑뺑뺑뺑 돌아갑니다. 열이 배출되죠. 그래서 이제 껐을 때는 한 11월이면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데. 켰을 때는 12월 중순까지 보일러 안 틀었대요. 제 방은. 겁나 뜨끈합니다. 옛날에 쿨앤조이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순행 컴퓨터 있잖아요. 그 물 욕실로 빼가지고 그걸로 세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야 그게. 재활용 효과를 누리기에는 관값이 너무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열 에너지는 쓸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열이 필요한 분야에 이 온대수를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럼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호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호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추운 기후가 길잖아요. 네. 그러면 도로를 뭘로 데울까요? 아 그렇구나. 눈을 녹이는데 쓰는군요. 사실 온 동네 사람들 바닥 난방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바이오디셀 만들 때도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 온벳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산업은 또 양식업이래요. 그래서 육상양식을 할 때 따뜻한 물이 필요하면 온벳으로 갖다 쓰면 되지 않겠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죠. 연구 활동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도 폐열의 재활용을 지원 대상에 넣고 있고요. 한국의 산업부 역시 2015년에 온벳 수열 재활용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군요. 다만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에 따르면 물재이용법에 따르면 원자력 온벳 수가 빠져있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법 개정의 필요를 접수했는데 이 문답 과정에서 의원과 사장이 말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제 눈에 띄었어요. 뭔데요? 온벳은 어차피 터빈을 냉각한 곳이라서 원자력 온벳으로 하더라도 방사능은 없습니다. 이름이 그런 거죠? 방사능을 띈 물은 그 냉각수는 따로예요. 완전히 따로예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버리죠. 발전소의 직원들이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먹었어요. 원자력 티라미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원자로를 냉각한 냉각수는 온벳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거를 바다에다 방류하면 일본 후쿠시마죠. 그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도만 높은 물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터번, 그러니까 바람개비를 싸고 있는 그 쇠를 시킨 거죠? 그렇죠. 온도만 높을 뿐입니다. 터번이 아니고 터빈이지. 네, 터번은 머리에 쓰는 거고요. 터번 뜨겁죠. 하지만 통염이 그렇지 못한지라 온벳을 이용해 키운 육상양식장의 먹거리는 지금은 한수원 직원들이 다 먹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전복도 키우고 그런다는데. 팔아도 좋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 열을 활용하자고 하면 국가가 열 발생 현황을 알아야겠죠. 산업본은 2018년부터 국가 열 지도라는 것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모든 게 최근이군요. 미활용 열 에너지 현황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k-hitmap.com이라는 도메인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k-hitmap.com 연간 접속 건수는 1만 회 전후. 별로 쓰지 않고 있고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korea hitmap. 국가 열 지도. 열 지도하면 바로 가기. 근데 아직 미완성이고요. 열리지가 않아요. 온베수열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는데. 레이어를 통해서 발전소. 아마 울산은 될 거예요. 와 지금 볼 수 있는 건 회수열. 그리고 열이 필요한 수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곳. 이런 곳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열 지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온베수열을 포함해야 하고. 생각보다 잘 돼 있네요. 이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낸다면. 지금 이 지도는 만들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열 생산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나온 열을 가지고 필요한 데다 또 쓰니까. 추가로 더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업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염두에 두고 지켜볼 만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한국 지역난방공사가 회수열을 쓰고 있는 곳이 있군요. 이건 정확히 다른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확인상 그 지역의 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아유 그럼요. 네 맞아요. 비디나 예를 들어 농업에 쓴다면. 비닐 겨울에 비닐하우스 난방. 그렇죠. 그 외 농어촌 지역에 있다가 괜찮아 보여서 도시 쪽으로 컨버전된 공공시설들 가운데는 아예 건물처럼 만들어진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농어촌에만 많았어요. 그렇죠. 비 많이 올 때 눈 많이 올 때 오래 기다리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로 오면서 추우니까. 네. 혹은 매연저감장치 붙어있는 거. 이런 것으로 컨버전이 돼서 나왔죠. 그런 걸 보면서 노인들은 얘기합니다. 저기 쓸 전기 쓸 돈이 어딨다고. 네. 쳐나마 돌아요. 요즘 버스정류장 엉덩이 뜨거운 의자 있잖아요. 요즘 그거 너무 좋은 게 가다 보면 거기 고양이들이 앉아 있어요. 재활용되는 에너지로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합니다. 네. 아 부가 그냥 누구네 집 곳간에만 쌓여있는 어떤 개념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와 작년에 재난지원금 논란을 보면서 사실 화가 많이 났던 게 해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화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언론들은 이런 거 가지고 화 절대 안 내거든요. 보통 상스러워야지 말입니다. 왜? 1조는 됐나요? 1조쯤 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재난지원금 1조, 정국민한테 다 나가면 1조라고 칩시다. 우리나라 예산에 500분의 1이에요. 아니 이런 큰일이 일어났는데 예산 500분의 1도 못 쓰겠다고 뻗팅기고 그걸 편을 들어주는 언론이 그게 우리나라 언론이 맞습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미 아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었던 이슈니까요. 돈은 솔직해요. 기재부가 아끼고 싶어요. 그래서 언론은 기재부 편이에요. 돈은 아끼자! 주지 말자! 막 신나게 떠들어요. 그런데 풀려요. 돈은 돈 편이에요. 먹으려고 달려들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7일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장사업위원은 노태문 사장에게 삼성전자가 국민지원금을 노리고 갤럭시워치4와 버즈2를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사실 이거는 뽐뿌 이런 데 가보면 그렇죠. 예측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맞춰서 갤럭시워치4와 버즈2가 이마트24와 GS25 등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에 퍼졌고 이후 대란과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 그 글을 봤던 기억이 있고요. 돈이란 솔직하다고요.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전까지는 재난지원금 안 풀렸으면 좋겠다 안 풀렸으면 좋겠다 이랬다가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모두들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노태문 사장은 워치4와 버즈2의 판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마트24 측과 협의해서 진행했다고 밝히며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는 시기였고 판매 채널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직영점에만 180대를 공급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80대요? 엄청나게 성의 없는 설명입니다. 일단 수긍이 안 가죠. 재난지원금 지원 시기는 언론에서 여야 합의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도했어요. 아니 산만리 밖에 있어도 검색만 조금 해보면 한국에서 재난지원금 언제 지급하는지 진작부터 알 수 있었어요. 개거짓말이에요. 갤럭시 워치4와 버즈2가 하늘을 향해서 빌다 보면 언젠가 떨어지는 물건도 아니고 개발 완성 날짜와 런칭 날짜 등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와중에 재난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냐는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이걸 몰랐다는 것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죠. 작년 국감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국회의의 출입증을 가라로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몰라 왜? 네. 엄청나게 성의 없는 설명이죠. 이거는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런 소리예요. 네. 그리고 무슨 직영점에만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샀다는 사람 많잖아요. 이마트24에 김장욱 대표는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김장욱 대표는 1900개의 가맹점에서 2000여대를 판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포털에 재난지원금 워치4 구매 후기 검색하시면 좌르륵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해봤어요. 검색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쫙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장섭 의원실 보좌진도 직접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좀 차고 있겠죠.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비싼 건데. 아싸. 이마트24의 김장욱 대표는 국민 정서와 지원금의 취지를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문 사장은 틀린 답변을 하고 간 거죠. 그렇죠. 이마트24가 삼성과의 협약 없이 1820대의 갤럭시 워치4를 직접 소매가로 사다가 판 것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원칙을 보면 가전제품을 소매점에서 사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다만 목돈인 물건을 판매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대기업인 게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출시 시기가 절묘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이 아주 가능했죠. 개찌질하잖아요. 그러고는 사실 이게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만한 이게 저 누가 일면에 달았으면 정말 화가 날 만한 태도는 확실히 저 사장의 태도입니다. 빨리 가야 돼. 나온 걸 고맙게 여겨. 이런 태도였어요. 자 미국 얘기는 이제 나오네요. 마지막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얼마 전 이상한 요구사항을 발송했습니다. 이상한 요구사항. 한국의 삼성과 SK, 대만의 TSMC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향해 정보를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무슨 정보냐에 따라 달라요? 달라는 항목은 제조, 재고, 주문, 판매, 고객사 관련 정보 전체입니다. 왜 그래요? 엑셀로 싹 정리해서 하려고 했대요. 네. 저 삼성 무선사업 부장 사장 마인드네요. 거의. 막 나가기가. 시한은 11월 6일입니다. 시한 2조요? 안 주면 미국 내의 자산을 국유화시킬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강도네요. 현재 삼성과 SK는 입장을 검토 중에 있고요. 대만의 TSMC는 거부했습니다. 마침 대만의 국가발전협의회 장관이 TSMC의 이사 중 하나더군요. 자 미국의 요구는요. 반도체를 전략물자화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반도체 제조하는데 미국 기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헤게모니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압박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거절한 TSMC도 적당한 선에서 정보를 주지 않을까 예상 중입니다. 아예 딜을 안 하진 않을 것이다. 산저희 국정감사에서는 이 요구에 대해 여야 모두가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 정보를 다 주면 일단 기밀자료가 대부분이니 그 타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동 대응을 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 그걸 거절했다고 하죠. 아니요. 정확히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전화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거절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거절할 용기가 없으니까 대만의 공동 대응 제안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태영 의원은 이를 협박에 가까운 이라고 표현했고 조정원 의원도 매우 강력하게 미국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지금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의사표현을 하라는 주문을 했지요.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소리하기 쉽지 않은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조정원 의원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고객사 정보를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기밀이에요. 그 정보를 미국에 줘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정명서 하나도 발표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묘하죠. 보통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거든요. 민간에서는 보통 뭘 미국에 주면 주라고 하지. 이런 걸 막아달라고 어떤 류의 주권을 지켜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지 않아요. 국내 민간은.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반도체 기밀 정보네. 네. 방금 말했듯 현재 산업부는 공동 논의를 청하는 대만 쪽의 대화 시도를 일단 다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청와대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부의 독자적인 선택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성만 의원은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소리 하고 있어요. 삼성이나 TSMC는 중국과의 관계도 밀접하니까 이들의 민감 정보를 얻으면 간접적으로나마 중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외교적으로 중국과도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성만 의원은 또 걱정하는 게 이게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혹은 또 다른 분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의 핵심적인 산업을 건드려본 경험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대만은 워낙에 풍전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머리가 참 빨리 움직일 시간이고 타이밍이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국대로 같이 대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여기에 아직 느려도 되는 좀 고요한 상황인가봐요.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나봐요. 아 그런 거구나. 너무 약한 애가 같은 편하자고. 근데 TSMC가 약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네. 한국과 대만이 국가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면 세계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제 판단이 꼭 유효하진 않으니까요. 한편 진짜로 한국 대만에 비하면 좀 약한 편인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나올까. 유럽의 반도체로 치며 소국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그것도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정보일까요. 11월 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보도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XSFM입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집을 나와서 아동보호시설에 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래퍼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었죠.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부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국정감사기록실 한정 타임 어택 지금 사셔야 돼요. 저는 세 번째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액세스몰에서 액세스 FM 가먼츠 일부 2월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 중입니다. 판매 중입니다. 액세스 FM 모자는 등급 외품으로 할인폭이 큽니다. 큽니다. 사이즈도 큽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없는 사이즈가 많으니 참고하십시오. 그동안 귀한 분께 드릴 선물이 없어서 고민하셨던 여러분 싸게 얻어가세요. 이슈 시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아주 크게 활약했습니다. 실력이 빨리 는 모양입니다. 실력과 흰머리가 같이 빨리 늘었죠. 특히 미국이 방금 말씀드린 그 이슈요. 반도체 정보기밀 요구. 이에 대해서 문승욱 판자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삼성전자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 편 들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한참 날카롭게 말하던 조정훈 의원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 넣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 한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Hey, 바이든, this is unfair. As a friend, we cannot do this.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하면 되지. 갑자기 영화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Hey, 바이든, this is unfair. 이 정도 소멘심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죠. 대다수의 의원들이 대본 플레이를 하는 가운데 좋은 스피치 전개의 열쇠는 대본 구성이 있죠. 대본을 잘 짜줘야죠. 이소영 의원의 지리 전개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타다와 관련된 지리를 여는 오프닝 세션 부분입니다. 뭔 얘기길래? 며칠 후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목이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이라는 다큐인데요. 저도 내일 이 영화 시사회에 갑니다. 장관님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네,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의 없죠? 당연히 못 봤을 수밖에 없죠. 어느 비서입니까? 아니, 개봉 안 한 영화인데? 다음 주에 개봉한다면서요. 이날은요, 10월 8일이고요. 해당 다큐의 개봉일은 10월 14일이고요. 이소영 의원이 갈 예정이라는 시사회는 10월 9일입니다. 국감에서 이런 질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장관님 오징어게임 시즌2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못 봤습니다. 이성이 딱 안 와요. 긴장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의원실이 대본의 자료와 내용을 녹이다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가끔 있나봐요. 이거 반대되는 거 있나요? 철벽 치는 거에서 무슨 무슨 영화 보러 갈래? 그러니까 벌써 봤어요. 아직 개봉 안 했어요. 그렇죠. 장관은 철벽을 치고 있지 않아요.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피켓 때문에 싸우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엔 다 그런가봐요. 흔한 모습인데도 이번에 유독 보기가 싫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대장동 관련 피켓을 양쪽에서 걸고 서로 치우자며 싸우고 있습니다. 총내려. 이걸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협의해서 환노이처럼 어느 정도 협의해서 같이 내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 경우도 일단 걸고 나서 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물량을 밀어내기는 한 거예요. 아니 찍었는데 어찌야 들고 가 이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몇 달 동안 지금 온 사거리에서 다 봤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 색깔만 다른 거. 그걸 국감에서 또 보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한쪽이 걸면 또 한쪽에서 점잖은 척한다고 안 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야당 간사들끼리 사전에 좀 합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알 수 있죠. 미리 총내려 쇼를 하기로 합의가 실제로 된 것은 아닌가. 거의 모든 상임위가 국감 시작할 때 이것 때문에 정회를 한 번씩 해요.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고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결국 또 국감이라는 거를 결국 저러려고 하는구나라고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언론인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국감을 이거 하려고 이해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저보다 언론계에 훨씬 오래 있었고 정치인들도 훨씬 오래 만나본 주제들이 왜 국감을 정쟁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냐고. 한심합니다. 판통자위에서도 국감 시작부터 서로의 피켓 때문에 싸우면서 감사가 정회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류호정 의원이 태블릿에 즉석으로 써놓은 피켓이 가장 눈에 띕니다. 딱 네 글자 일합시다. 제가 정의당이었으면 아예 그 피켓을 나눠줬겠어요. 그만. 뭐 이런 거. 이제 그만. 이것이 제 함당의 당론이다. 자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죠. 시대전환의 비례대표 조정은 의원입니다. 산자위 국정감사를 보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 플레이어로 조정은 의원을 뽑았을 것입니다. 산자위에서는 좀 재미있는 이슈를 찾아보느라고 이슈에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아이템을 정확한 논리와 준비된 멘트로 시간 내에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는 모습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를 가져왔죠. 이슈 집중, 맥락 파악, 논리 전개, 스피치 진행, 시간 관리가 모두 훌륭한 편입니다. 작년에 유PD는 너무 믿지 말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감상이니까 말해도 되잖아요. 저는 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수년 전에 이 방송 시작할 때 이 사람 믿지 말라고 하는 정치인은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거든요.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다음 대선 후보다. 문제는 어느 당에서? 내가 지금 잘나가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 과천, 이소영 의원입니다.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도 ESG 관련 질의가 많이 나왔어야 합니다. 시대상 또 올해 트렌드상.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양희원형이나 이소영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탈석탄, 탄소중립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번에 걸린 분야가 탈석탄과 탄소중립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부의 양 자체가 일단 많다는 의미고요. 2년 차에 탄소중립 전문가 포스를 뿜고 있습니다. 물론 이소영 의원처럼 이 분야에 대해 원래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많이 안다고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원래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소영 의원은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속빈강정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구호만 외쳐본 사람들 많죠. 공갈하기도 있잖아요. 이소영 의원은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서원 이장섭 의원입니다. 그리 주목받은 질의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질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도의 빈틈, 규제에 희생당하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질의했습니다. 산통장에는 특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혜율의 김정호 의원입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아이디어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디테일에서 출발해서 거대 담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따라가다가 보면요. 미래에 만들어질 어떤 가상의 시스템이 보이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전개를 보여줍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일하게 당선 전까지 농사를 하던 사람이죠. 김혜율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개발한 친환경 농법을 직접 가장 오래 해본 사람이기도 하고요. 관련한 상식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산자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4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기록실 21년 버전 다음 주에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해 주시고 남는 시간에 액세스몰에 가셔서 액세스 FM 가먼츠 남는 것들을 사주세요. 저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시간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문광이와 국방인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엄청 바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빠염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